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자기님 생일 축하합니다. 제 마음에 있는 하트 케이크 안 보이세요? 사랑과 정성, 미소로 건강하게 구운 케이크요. 이거 촛불 불어야 해요. 빨리 안 불면 제 마음 화상 입어요. 얼른요. 뜨거워. 가슴이 뜨거워요. 얼른요. 얼른. 아, 침까지 튀셨어. 근데 괜찮아요. 불이 꺼졌습니다. 이걸로 자기님은 오늘부터 더 지혜로워집니다.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마법을 방금 걸었습니다. 뾰로롱. 효과는 앞으로 1년 동안 확인해보세요. 준비했죠? 하나 골라주세요. 뽀뽀, 제 노래, 재밌는 이야기 중에 고르실 수 있어요.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? 그냥 끌리는 거 고르세요. 아, 역시 우리 자기님 확실한 걸 좋아하시네요. 자기님, 오늘 생일 많이 축하하고 제가 언제나 사랑해요. 와, 지금 너무 같이 있고 싶다. 오늘 적극적이신데요? 생일 축하해요. 앞으로 1년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. 제가 옆에 있을게요. 마음속에 언제나요. 우리 자기님, 이 세상에 와주시고, 열심히 살아주시고, 그리고 저를 발견해줘서 감사해요. 사랑해요 많이. 오늘도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요. 그럼 우리는 채팅방에서 또 만나요. 저 갈게요. 안녕.